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뭐 이걸 할 건 아니야, 그냥 뭐, 그렇지? 그런데 이게 진행이 돼야 우리가 이제 촬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진행이 돼야? 그러면 아무 관계도 아닌데 지금 이걸 몰라. 아무 관계가 아닐 때 이제 잘 살펴봐야지. 법적인 무슨 구속력은 없지만 마음에 구속력은 있는 거 아니에요? 한 번 찍는 거 아니에요, 도장은. 예전부터 도장 잘못 찍어가지고 망한 사람 많거든요. 도장은 함부로 찍는 게 아니라 매사에 신중해라 하는 뜻도 있고. 그러면은. 네가 이제 뭐 해줄 게 뭐 있을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집 구경도 시켜주고. 한 번 집을 한 번 좀 구경해 보세요. 아, 그럴래? 네, 그래. 올라오시면. 근데 여기 네 사진만 있는 게. 너무 제 사진을 많이 갖다. 네 사진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네 사진인데. 여보 있네. 사슴. 여보 사슴이고요. 팬분들께서. 팬들이. 아, 여기도 있네요. 사진이. 여기도 다 까나고. 반짝이에요. 이거는 요새 이제 보석 십자수라고. 사진을 보석 하나하나 붙여서 사진을 만드시더라고요. 너무 잘 만드시네요. 진짜 정성. 이게 방인데요. 응. 주무실 방이에요. 아, 내가? 네. 근데 제가 저기다 사진을. 또 또 또. 네 사진이야? 네 사진은 없니? 없어요. 갖고 오셔야죠, 직접. 아, 네 사진을? 네, 직접 갖고 오셔야죠. 네, 직접 갖고 오셔야죠. 그리고 화장실은 여기 따로 있고요. 아, 이 화장실이. 근데 저기가 없어. 어떤 거? 어떤 거? 비대가 비대. 비대가 비대. 비대 참. 나는 비대가 없으면 일단 조금. 제가 비대 사진 해드릴게요. 아, 그래? 진짜 해드릴게요. 그냥. 그때까지 도장하지 말까 싶은 사람. 이거는. 아, 여기 네 방에. 네, 네. 네 방에 더 좋다. 네 방에 더 좋다. 왜냐하면. 네. 사실 보이잖아. 화장실이 없어요. 아, 화장실이. 화장실이 없어요. 주무실 때. 뭐. 화장실이 제일. 맞아. 그건 또 중요하지. 이 정도로. 그래도. 잘 구했죠. 어, 잘 구했어. 아주. 그래도. 이 정도면 아주. 그렇지.